대전목마는 무대 있지. 내가 이거 탈게. 잘 탈 수 있어? 어떻게 타야 해? 이렇게 다리 저쪽으로 하고 이렇게 타야지 뭐. 다리를 어떻게 하고. 아, 이렇게? 다리 저쪽으로 하고. 왜 이렇게 미끄러워. 어, 이쪽으로. 됐어? 이렇게? 왜 이렇게 미끄러워. 어, 이쪽으로. 오케이. 됐어? 이렇게? 어, 하고? 안전티. 오. 자상하다. 이 정도면 편해? 어, 괜찮아. 하여튼 자상해. 이리야. 가나 봐. 영상 너무 잘 나온다. 나 이거 보내줘야 해. 어, 진짜 거의 고등학생이야. 어? 오, 예쁘다. 맞아. 이쁜 이쁘지? 어머, 너무 추억이 새록새러워. 야, 우리는 저런 애를 하나 여기다 태우고 사야 되는 나이에. 우리 둘이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벌써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아, 너무 보기 좋다. 아유. 보기 좋다, 야. 이 정도면 진짜 오늘 뭔가 결판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어? 우리는 저번부터 결판 나는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요. 사진에. 아, 저긴가 봐. 저쪽으로 갈까? 그래, 그래. 사람들 다 저희도 있는데? 어.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안주 막 들고. 아, 여기서 이렇게 찍어지는 거야? 아, 그럼 이렇게 찍으면 이거 포즈 네 가지만 찍어. 아, 아, 아. 보라테 아까? 보라테. 이거? 보라테. 어. 좋아요. 첫 번째 포즈 먼저 찍어보겠습니다. 포즈 준비. 아니, 아. 아, 저. 아, 저. 하스. 친구끼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아이, 말도 안 되죠, 친구끼리. 하하하. 좋아요. 저희 준비하신 두 번째. 두번째. 자아. 힘들어. 뭐야, 아, 이렇게. 뭐야. 왜 이래. 뭐야, 아, 이렇게. 네, 뭐야. 아, 이렇게. 자아. 내가 목잡아. 생각보다 무겁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오늘 뭐해요? 너무 행복하다, 얘. 자, 이렇게 해서. 나, 나 밑에 보고 있어요? 저쪽 봐. 오늘, 오늘 뭐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쳐다보는 것도 하나 더 줄게요. 쳐다보는 것도. 쳐다보는 것도 같이 찍으면 돼요.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아리. 이야. 아, 좋아. 좋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이야. 가자. 완전 웨딩 사진이네. 웨딩 사진. 완성. 소개해! chaehan لهzuge Dunes blog CakeTV ittä이 이